또 혼자가 된 소녀 곁으로 죽음의 그림자가 다시 찾아와 속삭였어요 네 옆엔 아무도 있을 수 없어 왜냐면 넌 괴물이거든 그 사실을 절대 잊지 마 알겠니? 네 엄마 운명하고 별건건 어? 이렇게 필요할 때면 반을 받아주면 그게 운명이지 왜요? 예쁘네 탐사시면 가지세요 응, 그럼요, 그랬어요 가! 미친네 뭐야? 아니, 말을 막 주절주절 하시길래 미친네 미친네 수많은 소위에 추고기 공부 학생회 수고기 다해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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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왜 나기 때문에 이렇게 머리끄덩이 잤는데 술에 안 지렸어 맥주 먹고 싶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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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맥주 먹고 싶어